성공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사람이 예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답하길 원한다. 아니요 나는 성공보다 성장을 원합니다. 그저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정작 성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무의식에 넣어두고 우리 생각과 의식을 매일이 성장에 더 집중하자. 성장을 쌓아가다 보면 무의식이 반드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획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속성만 있어서도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익한 님이 지은 거인의 노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김익한 님은 우리나라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배우고 기록하고 실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자는 기록하고 되뇌이고 말하는 것이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면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주식 투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기록하는 인간, 2부는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 3부는 거인의 다섯 가지 기록법입니다. 모든 부분이 너무나 좋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 기록하는 인간에서 1.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2. 휘발되는 지식을 잡아라 3. 생각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4. 당신의 삶이 공허한 이유 5. 진짜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 6. 일하기 싫은 진짜 이유를 찾아라 7. 미래가 불안하다면 경험을 기록하라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성장과 자유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단어인데요. 특히나 일장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식 투자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획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속성만 있어서도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계획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록해보자 1. 목표가 무엇인가 거창한 인생 목표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등이 있을 것이다 2.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알 수 있다 일상에는 일, 취미, 휴식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3.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목표와는 전혀 다르거나 오히려 목표를 해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습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나 루틴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라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적었을 때 목표와 내 삶 사이에 괴리가 보이는가 내 목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인데 일에 관련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취미생활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거나 하는 등 어딘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계획의 시작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유익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자신이 어떠한 일상을 보내는가를 기록을 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과연 내가 일상을 보내는 방식이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쓰고 자신의 행동을 쓴 다음에 이러한 자신의 행동 그리고 행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습관들이 내 목표에 과연 부합되는 행동이고 습관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란 시간표를 빈틈없이 채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메모하고 그 틀에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 그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하루 하나씩 좋은 습관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친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루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목표와 일상, 습관을 일치시키면 된다 지속성은 일상과 습관을 바꾸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지속성은 환경과 루틴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내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지속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식적 연습이 필요하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가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완해 나간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가 연습일지를 쓰는 이유다 오늘 연습한 것을 기록해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난관이 있을 때는 내면을 기록하며 극복한다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기 나는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 3단계를 만들어 선순환이 자한스럽게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성장 메커니즘 3단계를 도표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고 기록을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그것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또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에 올라타면 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끈기 있게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해 시작하기조차 두렵고 막막하다면 다음의 3단계 기록법을 실천해보라 1. 기록하고 2. 기록을 반복하고 3.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다 기록하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기록을 반복하는 것인데 단순히 되풀이해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정제하고 업그레이드하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반복을 지속하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잡는다 앞서 말했지만 습관은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명심하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작은 습관을 반복하면 인생에 걸친 큰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들이 모여 당신만의 성장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대가들의 투자 서적을 보면 항상 자신의 매매 기록을 남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메커니즘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다는 것은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를 실행할 때 감정 등을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기업을 어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매를 하였다 장기석으로 이 회사의 어떠한 부분이 성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적고요 그리고 투자를 실행할 때 감정이나 환경을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 시장이 2%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마이너스 5% 이상 빠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만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투자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1주나 한 달 이후에 자신이 매매한 기록이 쫙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매매를 할 때 자신의 판단이 맞았느냐를 확인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종목은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샀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틀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투자를 할 때 앞에서 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를 2년에서 3년 정도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올라갈 때 항상 주식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면 그거를 한 번에 다 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배운 것과 제가 실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시세를 보다 보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5% 이상 하락시 산다 그리고 시세가 오를 때 그리고 장이 오를 때는 절대 매수를 안 한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항상 모아두고 그 여유자금의 일부를 매수할 때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거를 계속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요새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메커니즘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 휘발되는 지식을 잡아라 이 부분은 주식 공부하는 데 적용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내용이었습니다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도록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다 한 챕터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장에 정리했다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그것을 다시 독서 노트에 기록했다 여기에 내 생각도 적었고 필요하면 키워드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기록을 이용한 것이었다 시간은 전보다 더 걸렸지만 확실하게 공부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기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3에서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록을 하면 맥락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함으로 금방 휘발해버릴 단기 기억과 오래 보관할 장기 기억으로 구분한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꽉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중해서 보고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는 1년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이다 라고 판단한다 저는 메모를 열심히 하는데 기억에 남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책을 읽을 때 꼼꼼히 메모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 잘못된 메모 습관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다 당신은 왜 메모하는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메모해 두고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그 메모를 기억 한편에 밀어둔다는 것이다 기억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메모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 셋째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 앞서 말했듯이 당장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는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메모 즉 벗겨 쓴 메모를 말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결코 기억에 남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다시 보지 않는 메모다 기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정리해 자기화하는 것이 기록의 시작이라면 기록의 완성은 언제고 다시 보며 되새기는 것이다 즉 다시 꺼내고 살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되내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메모를 한 거를 나중에 일주든 한 달이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것도 자신의 매매일지를 써놓고 보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맞냐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담금질 할수록 오래 남는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억의 출발이라면 그것을 메모하는 것은 기억의 첫 번째 담금질이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다시 꺼내 되뇌어 보는 것은 기억의 두 번째 담금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담금질은 다시 말과 글로 내뱉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담금질까지 마치면 이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기록하고 되내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부든 일이든 일상이든 기록을 통해 기억을 많이 남기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언제고 반드시 당신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노트나 메모장에 핵심을 요약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에 내용을 요약해서 달고 그것만을 따로 메모장에 붙여 넣어 가지고 정리를 쫙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봤는데 그러면은 정말 영상 한 개당 책 한 권을 읽는 효과가 있고요 그것을 다시 보면은 여러 권의 책을 또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쓴 내용을 말로 한번 되내이는 것 그리고 혼잣말로 주절거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기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따로 공부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유튜브 영상을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댓글이나 메모장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되뇌어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정리한 것을 다시 보면은 주식 공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고요 3. 생각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책 읽기는 성장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책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만큼 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사실은 제대로 배우거나 읽는 게 아니다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라거나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의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순간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그것을 메모해 둬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해보기 바란다 첫째, 한두 쪽으로 읽다가 고개를 들고 무슨 이야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 챕터를 읽고 나서 키워드로 요약하는 것이다 셋째, 다 읽고 나서 A4 두세 장 분량으로 요약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종 정리한 내용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표하고 나면 이 책은 온전히 당신 것이 된다 요약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스스로 기록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좋다 챕터를 읽고 키워드 위주의 요약을 남기는 것은 습득한 지식에 자신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 자기식 질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원 질서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 재차 정리해서 말로 내뱉어 보는 것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목적, 즉 활용 목적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 덕분이다 순간의 생각을 습관화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 박사이거나 천재여서가 아니라 순간의 생각을 누적해 놓은 덕분이다 생각이 몸에 많이 남아 있으면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환 즉 변화가 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도 자주 떠오르게 된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채득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열심히 순간의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밤이 되었다면 책상 앞에 앉아 혹은 침대에 걸터 앉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집적된 순간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는 힘도 점점 성장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던 그 순간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를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순간의 생각들이 기록으로 쌓이고 쌓이면 당신도 예측 못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과 자기화 그리고 기록 이 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선형 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4. 당신의 삶이 공허한 이유 이 부분도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당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마음이 드는 까닭은 가치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생산행위를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하는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의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세 가지 일상 정돈법을 소개한다 1.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2.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사투리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이나 잠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40분 남짓이다 10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남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을 처리한다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게 휴식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은 몸을 쉬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3.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자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 있다 즉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세 가지 일상정동법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서는 책을 읽으면 자꾸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서 요새는 책을 읽고 그러다 힘들면은 쇼파에서 책을 읽습니다 쇼파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저도 자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타이머로 30분을 맞춰두고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고 5분에서 10분 쉬고 다시 또 30분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더라고요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진짜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 이번에는 어느 직장인을 보자 그는 마치 커다란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 직장인이라면 하루 8에서 9시간 혹은 그 이상을 직장에서 보낼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면 일하지 않을 때마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허하게 보내고 있다면 이런 내 인생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복되는 출퇴근에 진이 빠지고 회사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기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힘든 것 같아 보인다 요컨대 자기 삶의 주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과 차를 사겠다는 등의 주입된 이상향으로 머릿속을 채운다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나의 내면에서 나온 욕망이 아니라 미래의 이상향을 찾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상향이 진짜 내 욕망일까 드라마 주인공이나 회사에서 잘 나가는 동료가 만들어낸 외적인 성공 이미지가 어느덧 나의 욕망이자 미래로 설정된다 문제는 이렇게 10년 20년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때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게 느껴지겠는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쉬지도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 때로는 구력적인 순간을 마주하며 관심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해왔단 말인가 이 순간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이상향이나 미래는 거품처럼 꺼지고 텅 빈 무만 남아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진다 여기서는 직장인을 예로 들었지만 많은 현대인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낀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 열심히 내가 원하는 열심인지 나의 내면을 깎아 먹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 건 아주 위험하다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자신의 욕망이 매스컴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때 자신이 가진 진짜 욕망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정체성이 한번 형성되면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생성하는 일종의 주체성이다 이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체성을 찾는 가장 첫 단계는 성찰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성찰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져서 자기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는 것이 곧 자기와의 대화다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무기력하다면 기록을 통해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 보자 자유는 자기를 만나야 시작된다 자기를 돌아보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짜 욕망을 보라 그러면 희미하던 내가 점차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의미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신의 진짜 욕망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다음은 당신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진짜 욕망을 실현하는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이다 1.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을 적어라 자신의 인생과 일에 대해 가치가 의심된다면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세계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꺼내놓고 잘 들여다봐야 한다 2.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메모해 보는 것이다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에 대해 써보자 그렇게 쓰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분명 또 다른 생각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3. 불현된 눈물이 쏟아진다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내면에 묻어두지 말고 글로 명시화해 보라 안개처럼 뿌옇던 자기 감정과 생각의 실체가 구체화되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 한 번만 메모하고 끝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반복과 지속이다 처음 메모한 것은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메모하기를 일주일간 반복해 보자 이틀만 지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2. 가면을 판단하라 역할을 해내는 데만 몰두해서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거나 타인의 바람을 자기화해서 그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가 바라는 나는 평생을 따라다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바라는 내가 되려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친구들이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 무리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바라는 내가 되고자 기를 쓰고 일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것도 있다 사회 전체가 요구한다고 착각하는 나다 돈, 명예, 지위를 얻은 삶 말이다 과연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세 가지를 적어보자 먼저 나에게 가면을 씌우는 페르소나의 항목들은 무엇인가 부모, 배우자, 자녀, 직장, 사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바람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 내가 현재 바라는 것과 가면 판단을 통해서 깨달은 페르소나를 비교해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병행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자유는 이렇게 시작된다 현재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에 감춰둔 욕망을 알게 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의 실체가 드러난다 더 중요하게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게 된다 한계를 넘어 자유로워지고 싶은 당신에게 기록을 권하는 이유다 정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다 보면 그 원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 깊은 곳 저 밑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또는 부모님이 아니면 가정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쭉 적어보고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인지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돈이 많았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돈을 벌면서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근교에 자신이 사는 곳을 옮겨서 자연과 함께 살다거나 그렇게 자신이 돈이 많이 벌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6. 일하기 싫은 진짜 이유를 찾아라입니다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그게 자신의 의미인 경우다 바로 내가 그렇다 여기에다가 취미를 비롯한 몇 가지 활동이 추가되면 스스로 일상의 주관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다 앞선 경우보다는 힘들겠지만 이때도 생존을 위한 노동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다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존을 위한 삶을 폄하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생존과 꿈의 시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일상 속에 잘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유지하면서 꿈에도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의 일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같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나의 욕구가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불행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하는 게 왜 즐겁지 않은지 아니 심지어 괴로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4단계를 실행해야 한다 1단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운데 쓰고 그 일을 하는 외적인 이유를 적어보자 돈을 많이 주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등 솔직하게 써야 한다 그런 다음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찾아보자 어떤 이유가 가장 마음을 끄는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고를 수 있는가 이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그만두어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단계 작은 욕망을 실행하다 갑자기 어떤 욕망이 떠오를 때가 있다 바다를 보고 싶다거나 그냥 푹 자고 싶을 수도 있다 평소에는 쉽게 억누르는 이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욕망을 실현하며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삶이 바빠서 가족을 위해서 체력이 안 돼서 등의 이유로 욕망을 참고 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는 마이너스 관성이 작동하게 된다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 과감하게 욕망을 실행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작은 욕망을 일주일 혹은 2주에 하나씩 실현해보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힘을 조금씩 얻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3단계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 다음을 찾을 때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내 경우에는 자유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인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일 수도 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등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해보라 여러 가지 일의 종류를 나열하고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과 연결하는 것이다 저의 경우에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저의 가치였습니다 4단계 병행 전략을 써라 물론 원하는 일을 찾았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다 생계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다 다만 생계 때문에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다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욕망을 가질 수 있다 일종의 병행 전략이다 시간을 내서 욕망에 몰두했을 때 경험한 쾌감을 통해 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경험해보니 내가 진정 원하던 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시행 최고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았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자기다운 삶과 자유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종이를 펼쳐라 병행 전략을 짜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회사를 때려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사일과 병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커질 때 그때 과감히 회사를 때려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 미래가 불안하다면 경험을 기록하라 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꿈이 없는데 진로를 정해야 하는 학생들 취업이 막막한 대학생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직장인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일이 잘 안 풀리면 과거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대의 착각이다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탓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된다 그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문제는 부정적인 무의식이 쌓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하브웨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은 책이다 부자를 성장으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하브웨커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무의식이 우리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무의식이 작동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종류, 특성이 결정되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 느낌, 기운이 발생한다 사람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긍정적인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긍정의 에너지가 지속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거꾸로 부정적인 무의식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다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점검해 봐야 한다 첫째는 어린 시절이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식과 기억이다 자신의 성장과정의 기억을 더듬어 가며 나에게 나쁜 무의식을 형성했을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기록하기를 권한다 둘째로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다 현재까지의 경험 가운데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과 더불어 그 경험들 때문에 내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평상시 의식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이제 할 일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선언하고 생각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을 청사진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화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즉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던 생각이나 아니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나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말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후에 서던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적은 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몸을 이완시켜 놓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복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화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익환님이 지으신 거인의 노트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거나 자신이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크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행동과 일치되는 것도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제가 1부를 주로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책이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3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부 대화 생각 일상 1에서 어떻게 기록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에 영상에 담은 내용이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